하늘을 찌르는 듯한 마천루 그 속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최첨단 현대식 의류단지가 있고 20세기 후반 미소간 냉전의 엄혹함이 세계를 억누르던 시절 미지의 우주 공간을 한 발짝 우리 앞으로 가져다 놓으며 인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물했던 곳 빌딩 숲 사이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고 그들과 더불어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 역사의 유물을 오늘의 삶 속에 녹여 그것을 즐기며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일상에 지친 우리의 삶을 너그럽게 안아 어루만져주는 곳 텍사스 너른 평원을 간다 그린라인의 삶 속에 이낙연의 삶 속에 그린라인의 삶 속에 감사합니다.